오랜만에 쇼핑 왔네요. 네. 뭐 사러 왔어요? 다음 주에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 사러 왔어요. 다니엘 씨는요? 저는 테니스 라켓 보러 왔어요. 그럼 라켓부터 볼까요? 저기 있네요. 라켓이 정말 많네요. 뭐가 좋을까요?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? 윌슨이 좋은 브랜드라서 비싸요. 테니스도 돈이 많이 드네요. 백화점이라서 비싸요. 그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봐요. 그래야겠어요.